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최근 기우형과 나가노현 군발지진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나가노현에서 4월부터 3개월 정도 계속 군발지진이 있었는데요.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과 중앙구조선 단층대, 그 다음에 난카이트라프 이 세 군데가 연결되면서 거대한 대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시카와현과 기우현 경계에 위치한 학구산에서 오늘 21일 화요일 아침부터 산 정상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5시 30분경부터 산 정상에서 오후 4시까지 153번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. 작년 6월에는 하루에 200번이 넘는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